이춘풍 전 조선시대에 이춘풍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춘풍의 아버지는 소문난 부자인데다 자식이라고는 오직 그뿐이어서 춘풍은 남부러울 것 없는 호사를 누리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춘풍의 부모가 함께 세상을 떠나자 외아들이었던 춘풍은 많은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워낙 부족한 것 없이 자란 데다 다 이르는 부모조차 없으니 춘풍은 술과 기생에 정신이 팔려 돈을 물쓰듯이 쓰기 시작했어요. 평소 춘풍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던 주위 사람들은 저마다 혀를 차며 도리질을 해댔습니다. 저렇게 흥청망청 쓰다간 거짓골되기 십상이지 부러운 것 없이 자라서 동기한 줄 모르는구먼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춘풍은 가진 재산을 거의 다 쓰고 가난뱅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춘풍의 아내 김씨 부인은 남편의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다 못해 강곡히 말했지요. 서방님 남자로 태어나 항몬에 힘써 이름을 떨치지 못할 터면 농사라도 지어 가족들을 굶기지 말고 자식을 잘 키우는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억만금이었건만 술과 기생에 팔려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부디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기로 하옵소서. 춘풍이 듣고 보니 과연 아내의 말이 백번 오른지라 모처럼 큰 맘 먹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소. 그동안 보낸 세월이 내가 생각해도 부끄럽기 짝이 없소. 이제부터 이 집안의 가장은 부인이오. 부디 우리 식구들 밥이나 굶지 않게 살림 좀 꾸려보구려. 김실 부인은 이때다 싶어 춘풍에게 백지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서방님 지금 먹은 마음 절대 변하지 마옵소서. 그리한단 뜻으로 서약서 한 장 써주시옵소서. 춘풍은 김실 부인이 준 백지를 채워나갔습니다. 나 이춘풍은 지난 일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바 지금부터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부인에게 넘기고 본인은 한 푼도 욕심내지 않을 것을 약속하노라. 그날부터 김씨 부인은 집안의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마침 김씨의 바느질 솜씨가 남달라 일감은 늘 넉넉했지요. 부잣집 마님에서 하루아침에 삭반해질 꼰이 된 처지였지만 돈 되는 일이라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덕에 몇 년이 지나자 제법 재산을 늘렸습니다. 살기가 넉넉해지자 춘풍은 또 돈을 물새듯이 하는 옛날의 병이 도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춘풍은 부인과 은혼도 없이 호조에서 이천냥을 빌려와 말했어요. 부인, 사내 대장부가 부인이 불린 재산으로 먹고 사니 자존심이 허락지 않소. 내가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 있는데 실은 평양에 가서 장사를 좀 하고 싶소. 미천은 호조에서 이천냥을 빌렸으니 걱정일랑 마시오. 춘풍의 말에 김씨 부인은 까무러치듯 놀라 말렸습니다. 서방님, 일생의 돈이라고는 벌어본 일 없는 분이 무슨 장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더군다나 평양이란 곳은 눈을 떠도 코베어가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살림이 부족하면 제가 더 벌 것이니 부디 일 벌일 생각은 마읍소서. 전에 제게 하신 서약을 잊었단 말입니까? 춘풍은 김씨 부인의 말은 아랑곳 않고 불같이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늘같은 남편이 큰일을 하러 떠나는 길에 어찌 계집이 이렇게 잔말이 많단 말이오. 썩 비켜서 쉬오. 결국 춘풍은 집안의 재산까지 몽땅 털어 평양 장사길에 올랐습니다. 양손 가득 돈을 들고 부인의 곁을 떠난 춘풍은 기고만장하여 여행길에 이미 돈을 물쓰듯이 하고 다녔지요. 그러한지 얼마 뒤 드디어 평양에 닿으니 과연 들은 대로 평양이라는 도시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별천지였습니다. 한편 평양에는 추월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는데 미모와 재주가 어찌나 뛰어난지 평양을 거쳐간 선비들은 누구나 한 번쯤 추월을 만나고 싶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추월도 이런 남자들의 마음을 아는지라 그 콧대가 하늘을 찔렀지요. 그러던 중 한양에서 수천 양을 가지고 온 이춘풍이라는 자가 평양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평소 사치가 심한 추월은 춘풍을 유혹해 제 욕심을 채우기로 마음먹었어요. 추월은 춘풍이 지나가는 때를 엿보고 있다가 화려하게 꾸미고 춘풍에게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춘풍은 천하일색 추월이 자신을 향해 미소를 짓자 그대로 넋이 나갔지요. 평양의 추월이 선녀처럼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과연 헛말은 아니로고 춘풍은 추월이 이끄는 대로 추월의 집에 들렀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집안살림과 술상차림이 진귀한 것 투성이었지요. 이때부터 춘풍은 추월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가진 돈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추월 또한 그런 춘풍의 마음을 꿰틀어보고 온갖 값비싼 보물들을 원없이 사달라고 했지요. 춘풍이 추월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진 돈이 바닥날 때까지 쓰고 또 쓰니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거짓 신세가 되었습니다. 춘풍이 빈털터리가 되자 추월은 한순간에 태도를 싹 바꾸었어요. 추월이 춘풍에게 하는 구박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춘풍에게 돈 몇 푼을 내던지며 차갑게 내쫓기에 이르렀지요. 이제 더 이상 볼 일도 없으니 이 돈 갖다 노잣돈에나 보태시오. 춘풍은 추월의 마음을 돌리려 애걸복걸 했지만 이미 추월의 마음은 얼음장같이 변해 있었습니다. 오도가도 못하는 거지꼴이 되어버린 춘풍은 그저 막막하기만 했지요. 이 꼴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호주에서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고 여기서 머물자니 추월이 재물 욕심을 당할 수가 없으니 어쩌면 좋단 말이냐. 생각다 못한 춘풍은 있는 재면 없는 재면 다 버리고 추월에게 강국히 청했습니다. 여보게 추월 우리가 그동안 쌓은 적이 얼마인가 내 자네 집 일꾼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테니 부디 옛정을 생각해서 내 지지만 말게 일꾼을 하겠다는 자가 어디 감히 주인집 마님에게 하계라고 하단 말이냐. 네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게로구나. 추월의 매몰참에 춘풍은 쫓겨나지 않으려 허리를 곱실거리며 다른 나인들과 똑같이 지내는 처제가 되고 말았어요. 한편 한양에서 춘풍의 소식을 전해들은 김시부인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렇게도 말렸건만 또다시 옛병이 도졌구나. 남편 하나 잘못 만나 평생토록 이게 무슨 맘고생이란 말인가. 김시부인은 여자에 빠져 망한 남편과 그런 남편을 깨어 제 욕심만 채우는 추월을 어떻게 벌할 수 있을까 근심에 잠겼습니다. 때마침 김시부인은 뒷집에 사는 김찬판이 감사자리에 올라 평양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시부인은 평양감사로 가는 김찬판댁에 부탁해 김시부인의 오빠 몫으로 벼슬자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빠 몫으로 얻은 회계비장 벼슬자리는 실은 김시부인 자신이 평양에 가기 위함이었어요. 남자의 모습을 하고 평양감사의 곁에서 열심히 나란일을 하던 김시는 드디어 추월의 집에 갈 기회를 잡았습니다. 추월의 집에서 5년 만에 마주치게 된 춘풍은 그 꼴이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어요. 그러나 김시부인의 이러한 속내를 알 리 없는 추월은 이번에는 남자로 변장한 김시부인을 꿰기 위해 가증교태를 떨었습니다. 김시부인의 마음은 추월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찼지요. 요망한 것 같으니라고 내 너에게 반드시 하늘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김시부인은 춘풍에게 다가가 짐짐 모르는 채 하고 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이곳에 이춘풍이라는 자가 있다던데 소인이 이춘풍이온대 춘풍은 부인을 눈앞에 두고도 그가 여자인 줄 모르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호주에서 이천냥을 빌려다가 몇 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안 갚고 있는 그 이춘풍이 맞단 말이랬다. 김시부인이 사람을 시켜 춘풍에게 곤장을 치게 하니 춘풍의 입에서는 저절로 신음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김시부인이 다그쳤지요. 바른대로 말해라. 이천냥을 가져다가 모두 어디에 쓰고 이렇게 거짓꼴이 된 것이냐. 호조돈을 가지고 평양에 와서 한 것이라고는 슈월의 선물을 사준 것뿐이옵니다. 하늘에 맹세코 달리 쓴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사옵니다. 김시부인이 이번에는 슈월을 불러 모진매를 내리쳤습니다. 벼랑감 떨어진 보로령이 춘풍의 돈 때문인 것을 알게 된 슈월은 벌벌 떨며 말했지요. 이 슈풍의 돈을 전부 다시 돌려주겠나이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소서. 슈월은 춘풍에게 뜯어낸 돈은 물론 그 밖의 돈까지 싹싹 긁어 오천 양을 춘풍에게 주었습니다. 호조에서 빌린 돈은 물론 덤으로 더 많은 돈을 얻은 춘풍은 마치 자신이 장사를 잘해 돈을 벗냥 위풍당당하게 한양으로 돌아왔어요. 미리 집에 와있던 김시부인은 모르는 채 하고 춘풍을 위해 술상을 차려 반겼습니다. 춘풍은 부인이 자신의 지난 일을 해결해 준 줄은 꿈에도 모르고 반찬이 시원찮다는 둥 술맛이 별로라는 둥 공연한 퇴집을 잡으며 부인을 나무랐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남편에게 대접이 이게 뭐요 평양에서 돈 벌던 그때가 좋았지 암 그렇고 말고 아무래도 내가 다시 평양으로 가야겠구려 김시부인은 춘풍의 거드름을 보고 살며시 물러나와 다시 남자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춘풍의 집 앞에 섰습니다. 춘풍이 있느냐 춘풍이 귀에 익은 목소리에 문을 열고 내다보았지요. 그런데 세상에 그곳에 평양에서 자신을 벌하고 살려준 회계 비장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요? 춘풍은 서둘러 회계 비장을 지배드리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춘풍의 대접에 회계 비장이 흐뭇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양 추월이 집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는 거지가 따로 없더니 이제야 사람 꼴이 되었구나. 그때 내가 받아준 돈은 잘 가지고 왔느냐. 춘풍은 혹여 부인이 들을까 싶어 안절보질 못하였으나 감히 회계 비장의 말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술을 좀 마셨더니 속이 거북하구나. 내 오늘은 여기서 묻고 가야겠다. 그러고는 갓과 도포를 벗으니 춘풍이 이제까지 회계 비장인 줄 알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아니 부인이 어찌 그제야 모든 사연을 알게 된 춘풍은 후회와 부끄러움에 몸들바를 몰랐습니다. 부인의 현명함도 모르고 내가 정말 헛되이 살았소. 이제부터라도 듬직한 가장이 될 것이니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주소. 그 뒤로 춘풍은 술과 여자를 멀리하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시 남정기 옛날 중국에 유현이라는 이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현은 높은 벼슬에 재산도 넉넉하여 남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 자식이 없다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늦게야 겨우 아들을 낳았으나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들의 이름은 연수로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였습니다. 유현은 연수의 재롱을 부인과 함께 즐기지 못하는 것이 슬펐어요. 연수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연수야 이리 좀 들어오너라. 예, 아버지. 네, 고모이시다. 인사드리렴. 연수 너를 보기가 딱해서 고모를 모셔왔단다.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따르거라. 고모는 어머니처럼 연수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남달리 총명한 연수는 열심히 공부하여 어린 나이에 꽤 많은 학문을 익혔습니다. 열다섯 살에는 과거에 붙었어요. 네 나이가 열다섯밖에 안 됐다고. 장하다. 연수의 학문과 제조를 어엿비여긴 임금은 연수에게 한림학사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연수는 유한림으로 불렸어요. 유한림이 나이가 차서 스무 살이 되자 사방팔방에서 색시감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유현은 하루빨리 참한 색시를 찾고자 하였는데 어떤 여스님이 찾아와서 처녀 한 명을 소개했어요. 사시성을 가진 처녀였는데 됨됨이가 바르고 똑똑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유현이 만나보니 과연 빼어난 처녀였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유한림은 사시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사시부인은 시아버지를 정성껏 받들고 남편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유현이 병을 얻어 몸져 눕고 만 것입니다. 시름시름 앓던 유현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을 알고 아들 한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고모와 힘을 합해 집안을 빛내거라. 며느리 사시부인에게는 마지막까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진 아내로서 나무랄 데가 없으니 안심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겠구나. 그러고는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유한림과 사시부인은 슬픔을 감출 길이 없었지요. 유한림은 장례를 치르고 벼슬에 다시 나갔으나 간신들로 바글거리는 조정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이 서른이 되도록 자식이 없자 사시부인은 걱정스러웠어요. 서방님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시집아서 아기를 못 낳는 것이 가장 큰 죄라 했는데 전 영영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으니 아내를 하나 더 얻으십시오. 어진 여인을 들여 아들딸을 얻으면 집안의 경사일 것입니다. 유한림과 고모는 반대하였으나 사시부인이 뜻을 굽히지 않아 새 부인을 얻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처녀는 교시였는데 자태가 매우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마음은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시부인은 유한림은의 집으로 시집 온 지 1년도 못 되어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어요. 유한림은 아들을 장주라고 이름 지었고 사시부인은 장주를 친자식처럼 소중히 보살폈습니다. 아들을 낳은 뒤로 유한림의 교시부인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지요. 어느 봄 사시부인이 꽃구경을 하고 있는데 바람결에 교시부인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래를 귀 기울여 듣던 사시부인은 깜짝 놀랐어요. 노래 부르는 목소리는 아름다웠지만 노랫말이 아주 좋지 못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시부인은 교시부인을 불러 타일렀어요. 자네의 노래는 무척 아름답네. 그러나 노랫말은 그게 무언가. 정숙한 여인이 부를 노래가 못 되는 줄 아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게. 예 알겠습니다. 교시부인은 꼬지람을 들은 것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한림이 집에 돌아오자 교시부인이 말했어요.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사시부인이 집안을 어지럽히는 소리니 다시는 노래하지 말라고 꾸중하셨습니다. 유한림이 깜짝 놀라면서 사시부인의 질투라 생각하고 교시부인을 위로하였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은 아닐 테니 쓸데없는 걱정은 말고 안심하시오. 교시부인은 사시부인을 감싸는 유한림의 말에 화가 났으나 잠자코 있었지요. 그래야만 더욱 유한림의 동정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시부인에게도 아기를 가진 김새가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한림과 집안 사람들은 뛸듯이 기뻐했지요. 그러나 교시부인은 마음이 언제났습니다. 기다리던 열 달이 지나 사시부인은 아들을 낳았어요. 장주보다 잘생긴 데다가 유한림과도 더욱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유한림은 날아갈 듯이 기뻐하며 아기의 이름을 인아라고 지었습니다. 그 무렵 유한림이 마침 집사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동창이란 인물을 추천한 것입니다. 유한림은 동청을 집에 두고 일을 보게 하였어요. 유한림이 동청을 믿고 일을 맡기자 사시부인이 유한림에게 기띠하였습니다. 들리는 말에 동청이 정직하지 못하다 하니 큰일을 저지르기 전에 내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전에 있던 곳에서도 못된 일을 많이 하다가 쫓겨났다 합니다. 남의 말을 다 믿을 수 없고 친구의 추천도 있으니 좀 두고 보는 것이 어떨까 하오. 사시부인의 말을 새겨댔지 않은 유한림은 그 뒤로도 동청을 믿으며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한편 교시부인은 점점 더 사시부인을 헐뜯었으나 유한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요. 결국 교시부인은 동청과 짜고 무당을 불러들여 사시부인을 해칠 꾀를 냈습니다. 하루는 유한림이 조정에 나갔다가 여러 날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 교시부인이 유한림을 보고 울면서 말했어요. 장주가 갑자기 열이 나 죽을 지경입니다. 집안에 누군가가 못된 부적을 써서 귀신이 붙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한여가 유한림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주인님, 부엌에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이리 가져오너라. 한여가 들고 온 것은 사람의 뼈와 종이었는데 종이에는 장주와 교시부인을 죽으라고 저주한 글이 적혀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시부인의 글씨체였어요. 이럴수가. 결국 이 일로 유한림의 마음은 사시부인에게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부엌에 뼈와 종이를 둔 사람은 다름 아닌 교시부인이었고 종이의 글씨는 동청이 사시부인의 글씨체를 흉내내어 쓴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유한림은 임금의 명을 받고 몇 달 동안 다른 마을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유한림이 집을 떠나자 교시부인과 동청은 더욱 가까워졌지요. 교시부인은 사시부인을 없앨 계획을 짜더니 사시부인의 보석상자에서 옷가락지를 훔쳤습니다. 그 옷가락지는 유한림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물건이었어요. 교시부인은 훔친 반지를 동청에게 주었고 동청은 그것을 자기 친구인 냉진에게 주었습니다.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며 백성을 살피던 유한림은 어느 주막에 들러 하룻밤 묵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냉진을 만나 한방에 묵었는데 그의 옷고름에 낯익은 옷가락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어디 선한게요? 신성 땅에 사는 사랑하는 이에게 받았소. 그 무렵 사시부인은 신정에 가 있었는데 친정 동네가 바로 신성이었습니다. 사시부인에게 받은 것이 틀림없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모든 것이 교시부인이 꾸민 것임을 알 턱이 없는 유한림은 사시부인을 의심하였습니다. 유한림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사시부인도 집에 돌아와 있었어요. 부인, 당신의 옷가락지는 어디에 있소? 어디 한번 봅시다. 보석 상자를 열어보니 다른 보석은 다 있되 옷가락지만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사시부인에게 유한림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맹세하고 옷가락지를 빼준 것을 내가 모를 줄 아시오. 사시부인은 억울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유한림은 사시부인에 대한 의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한편 교시부인도 아들을 낳았는데 유한림은 봉추라 이름을 짓고 더욱 사랑하였지요. 그 무렵 무당은 사시부인을 완전히 내쫓기 위해선 교시부인의 큰아들을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시부인은 처음엔 깜짝 놀라 펄쩍 뛰었지만 결국 큰아들 장주의 약에 독을 타게 했지요. 장주가 약을 먹자마자 온몸이 부어오르며 큰 소리를 지르곤 죽었습니다. 그러자 교시부인은 대성통곡을 하였어요. 유한림이 친척을 모아놓고 사시부인의 죄와 의심스러운 일들을 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시부인의 성품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말을 믿지 못했지요. 그러면서도 일에 말려들기를 꺼려 아무도 사시부인의 편을 들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유한림은 사시부인을 쫓아냈어요. 꼴도 보기 실수 썩 내 집에서 나가시오. 이나까지 빼앗기고 쫓겨난 사시부인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사시부인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무덤 옆에 운막을 짓고 살았어요. 사시부인은 풀뿌리를 캐어먹으며 가까스로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혼자 앉아있다가 졸았는데 꿈에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어리석은 아이가 너같이 어진 아내를 내쫓아 고생을 시키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하지만 잠거라. 너는 7년 동안 고생할 운이니 비에 있거라. 여기서 백길로 오천리 떨어진 남쪽으로 가서 살거라. 거기에서 7년 뒤 4월 15일 밤 강에 배를 대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하거라. 참 이상한 꿈이다. 어찌나 생생한지. 사시부인은 슬픔을 뒤로 한 채 배를 타고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그 모렴 나라에서는 엄승상이라는 간신이 달콤한 말로 임금을 속여 나라가 무척 어지러웠어요. 유할림은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엄승상을 멀리하셔야 합니다. 백성은 굶주리고 나라가 어지럽사옵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 말을 듣지 않은 채 엄승상만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유할림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여 엄승상의 잘못을 낱낱이 밝힌 글을 지었지요. 한편 교시부인은 날이 갈수록 온갖 나쁜 짓을 하며 집안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교시부인과 동청은 자신들이 한 짓을 유할림이 논치칠까봐 두려워서 유할림을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마침 동청은 유할림이 엄승상에 대해 쓴 글을 발견하였지요. 동청은 엄승상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엄승상은 곧 궁궐에 들어가 임금께 바쳤습니다. 이런 고얀놈 유할림을 당장 저멀리 남쪽 땅으로 귀양 보내라. 이 일로 동청은 엄승상의 신임을 얻어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습니다. 동청은 교시부인을 아내로 삼고 봉추와 이날을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유할림의 재산도 모두 차지해버렸습니다. 동청이 벼슬자리를 따라 가족과 시골로 내려갈 때였어요. 강가에 이르렀을 때 교시부인이 조용히 한여를 불러 이날을 강에 버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한여는 아이를 차마 버릴 수 없었기에 숲속에 숨겨두고 돌아섰지요. 시골로 내려간 동청은 백성들을 괴롭히며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그 무렵 유할림은 귀양이 풀려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주막에 잠깐 앉아 쉬고 있는데 높은 벼슬아치의 가마가 지나가기에 자세히 보니 동청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유할림을 불렀어요. 애구머니 나리 이런 곳에서 뵙다니요. 돌아보니 한때 사시부인의 한여로 있더니가 주막집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의 일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교시부인과 동청이 나리를 해칠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유할림 꼼짝 말아라. 유할림을 알아본 교시부인과 동청이 어느새 다가오고 있었어요. 유할림은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으나 교시부인과 동청이 그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쫓기다 보니 유할림은 어느새 강가에 다다랐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결국 물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유할림의 몸은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젠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막대기를 잡으세요. 배 위에 여인이 막대를 던져준 거예요. 유할림은 여인이 던져준 막대를 잡고 배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지요. 고맙소.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부인은 내 생명의 은인이오. 살아나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순천부 유할림의 아내 사시이옵니다. 부인 나요. 나 유할림. 유할림은 사시부인을 부둥켜 안으며 지난 날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사시부인은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된 게 마냥 신기했어요. 부인 우리는 이렇게 만났으나 이나는 어찌되었을지. 사시부인은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무렵 임금은 엄승상이 간신임을 깨닫고 그를 옥에 가두었어요. 엄승상의 힘으로 벼슬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 벼슬을 잃었으니 동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엄승상 때문에 벼슬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벼슬을 주었는데 특히 충성심이 강한 유할림에게는 아주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나를 잃은 사시부인과 유할림은 슬픔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나는 죽고 자식이 없으니 새 아내를 얻으시는 게 어떨까요? 또 그 소리요. 다시는 다른 여자를 집안에 들이지 않을 것이요. 제가 봐둔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같이 어진 사람입니다. 남쪽으로 도망가 있을 때 저를 보살펴준 사람입니다. 사시부인의 부름을 받고 올라온 이는 임시성을 가진 처녀였습니다. 임시는 남동생이라며 못 보던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7년 전에 주운 아이를 친동생처럼 거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년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저 이나입니다. 이나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나와 사시부인 유할림은 서로 보듬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임시 처녀 역시 한 집에 살게 되었는데 유할림을 잘 받들고 사시부인을 친언니처럼 달았지요. 유할림은 동청과 교시부인을 붙잡아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이나는 무럭무럭 자랐고 유할림의 덕은 날로 노파만 갔답니다. 호랑이와 의원 아득히 멀고 먼 옛날 시흥 땅에 유씨 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었어요. 유씨는 원래 시흥에서 의원으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유 의원의 의술은 먼 마을에까지 퍼져나가 그의 집은 늘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서 사신일행과 함께 중국에 갈 의원들을 뽑았는데 유 의원 또한 거기에 끼게 되었습니다. 다녀오리다. 몸 조심히 다녀오세요. 유 의원은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머나먼 중국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중국으로 가던 유 의원 일행이 어느 마을에 들어설 즈음 날이 어둑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마을에서 하룻밤 묵어가야겠소. 유 의원 일행은 마을 어귀에 주막의 짐을 풀었습니다. 의원들은 저녁을 먹고 나자 피곤이 밀려와 정신없이 고라떨어지고 말았어요. 한참을 세상 모르고 자던 유 의원이 벼랑간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고패요. 아랫배가 사르르 아픈 것이 아무래도 배탈이 난 것 같았어요. 한참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던 유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깨지 않게 살금살금 뒷간으로 향했습니다. 유 의원이 비몽사몽간에 시원하게 볼일을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든 유 의원은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뒷간에 빠질 뻔했어요. 바로 뒷간 문 앞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두 불줄기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란 유 의원은 잠도 달아나고 배탈도 씻은 듯이 나은 듯 했어요. 하지만 뒷간에 쪼그리고 앉아 벌벌 떨기만 할 뿐 감히 달아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저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찬찬히 살펴보니 두 불줄기는 집채만한 호랑이의 이글거리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유 의원은 고향을 떠나 가족도 없이 죽는 것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게다가 한밤중에 뒷간에서 볼일을 보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혀 죽다니요. 어이없고 기가 막혀 무릎에 힘이 탁 풀리고 말았지요. 그 순간 유 의원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어. 유 의원이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린 순간 뒷간 안을 살피던 호랑이가 성큼성큼 유 의원에게로 다가와 등을 쓱 내밀었습니다. 무엇이냐? 유 의원은 말소리 낼 힘조차 없이 두려웠지만 간신히 용기를 내어 호랑이에게 물었지요. 그러나 호랑이는 아무 대꾸 없이 묵묵히 유 의원에게 자신의 등을 내밀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나더러 네 등에 올라타라는 말이냐? 유 의원의 물음에 호랑이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 의원은 용기를 내어 호랑이의 등에 훌쩍 올라앉았지요. 유 의원을 태운 호랑이는 처음에는 성큼성큼 내닿더니 인의 속도를 더해 달리기 시작하는데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눈 감작할 사이에 몇 십 리나 달려갔지요. 유 의원이 꼭 감았던 눈을 뜨니 난생 처음 와보는 깊은 산골이었어요. 그곳에는 큰 놈 작은 놈 할 것 없이 수십 마리의 호랑이가 빙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유 의원은 조심스레 호랑이의 등에서 내렸어요. 호랑이들이 둘러앉은 한 가운데는 다른 호랑이보다 크고 눈썹도 허연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인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유 의원이 궁금히 여기며 자신을 태우고 온 호랑이를 돌아보자 그가 몸짓으로 늙은 어미 호랑이를 가리키는 것이 마치 그 입안을 들여다봐 달라는 듯이 보였습니다. 유 의원은 어미 호랑이의 입안을 조심스레 살펴보았지요. 저런 어미 호랑이의 입안에는 새색시가 시집갈 때 꽂는 비녀가 박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새색시를 잡아먹다가 그리된 듯 했어요. 유 의원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녀를 빼주긴 해야겠는데 그러다가 비녀를 뺄 때 자신의 손이 호랑이 밥이 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미 호랑이의 눈을 바라보니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한 눈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마치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는 듯 보였습니다. 유 의원은 목숨부터 살리고 보자는 생각에 치료를 해주기로 마음먹었지요. 유 의원은 호랑이의 입에 손을 넣어 조심조심 비녀를 빼내고 가지고 다니던 약으로 입안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엄한 목소리로 호랑이를 꾸짖었어요. 아무리 짐승이기로 써니 이제 막 시집간 색시를 잡아먹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앞으로는 그런 못된 짓을 절대로 하지 말거라 입안의 상처는 새벽까지 내버려두면 씻은 듯이 나을 것이다. 유 의원의 이야기에 호랑이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고마움에 인사를 했습니다. 유 의원은 자신을 태워온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사람을 이 먼 곳까지 데리고 왔으면 당연히 원래 자리로 데려다 줘야 도리가 아니겠느냐 호랑이는 처음 유 의원을 태우고 왔을 때처럼 선뜻 자신의 등을 내밀었습니다. 유 의원이 냉큼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니 호랑이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듯이 내달렸습니다. 호랑이 등에 엎여 얼마 동안을 달려오자 다시 유 의원이 묵었던 주막에 도착했어요. 아직도 깜깜한 밤중이라 유 의원과 함께 묵고 있는 일행은 유 의원이 사라진 것도 모른 채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유 의원이 호랑이 등에서 내려 막 방으로 올라서려는 순간이었어요. 벼랑간 호랑이가 크게 울더니 유 의원의 신발 뒤꿈치를 물어뜯는 것이 아니겠어요? 까물어칠 듯이 놀란 유 의원은 죽을 힘을 다해 발을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유 의원은 발을 버둥거리며 호랑이를 물리칠 무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주위에는 가느다란 나무까지 하나 굴러다니지 않았지요. 유 의원이 허둥대고 있는 사이 호랑이는 다시 입을 쩍 벌리며 유 의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유 의원은 닥치는 대로 주먹을 휘둘렀으나 호랑이는 꿈쩍도 않고 더욱더 억세게 달려들었지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유 의원은 넋을 잃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유 의원의 눈에 수박만한 돌멩이가 보였어요. 옳다, 저거다. 유 의원은 얼른 그 돌멩이를 집어들고 호랑이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던 호랑이가 거짓말처럼 슬금슬금 피하는 거예요. 유 의원은 있는 힘을 다해 돌멩이를 호랑이에게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유 의원의 손에서 떠나자마자 저만치 물러갔던 호랑이는 또다시 무서운 기세로 유 의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유 의원은 얼른 자신이 던진 돌멩이를 다시 주워들고 호랑이를 위협했지요. 그러자 호랑이는 또다시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렇게 덤비고 밀리기를 밤새 하다가 유 의원은 돌멩이를 들고 방암까지 들어갔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달려들던 호랑이는 유 의원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눈 감짝할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유 의원은 기진맥진하여 저도 모르게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여보게 유 의원 그만 일어나게 문 밖에서 다른 의원들이 부르는 소리에 유 의원은 부스스 잠에서 깼습니다. 지난 밤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온몸이 뻐근하고 청근같이 무거운 것이 호랑이와 싸운 게 마냥 꿈속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순간 유 의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베개 옆에 수박만한 금덩어리 하나가 놓여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지난 밤 호랑이를 쫓을 때 휘두르다 갖고 들어온 돌멩이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렇구나. 호랑이가 이 돌멩이를 내게 주기 위해 지난 밤 그 난리를 일으킨 게로구나. 금덩어리는 호랑이가 유 의원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가져다 준 어미의 치료비였던 것입니다. 유 의원은 그 뒤로 금덩어리를 팔아 큰 부자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신비한 항아리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김시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 선비는 물려받은 재산이 넉넉해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또 배풀기를 좋아해 남에게 인색하게 구는 법이 없었고 누군가 어려운 형편에 놓이면 어김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김 선비 주위에는 항상 사랑이 넘쳐났지요. 하지만 사람 좋은 김 선비에게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워낙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어려움 없이 살다 보니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법이 없었지요. 보다 못한 아내가 하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 나랏일에 힘쓰셨습니다. 서방님도 아버님의 뒤를 이어 큰일을 하셔야 할 때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항문에 힘을 쏟으시지요. 부인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 내가 너무 게을리지는 것 같소. 앞으로 가문을 빛낼 수 있도록 힘 써보리다. 부인은 남편의 믿음직한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뒤로 김 선비는 방 안에 틀어박혀 앉아 매일 글을 읽었지요. 김 선비가 항문에 매달리고 있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오늘은 김 선비 집에서 술이나 한잔할까 했는데 틀렸구먼. 그러게 말이요. 나는 다음 달에 어머님 환갑잔치가 있어 도움을 받으려 했는데 도무지 김 선비를 만날 방법이 없네 그려. 아 나는 지난번에 받은 비단을 깜빡하고 놓고 왔지 뭔가 그때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김 선비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받던 친구들의 아쉬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김 선비 역시 친구들 생각에 엉덩이가 들썩들썩 했지요. 하지만 남자가 한 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김 선비는 답답해졌어요. 책을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김 선비를 보는 부인의 한숨도 깊어만 갔습니다. 저렇게 사람을 좋아하시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결국 김 선비의 결심은 무너졌어요. 김 선비 집에는 다시 친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해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곡식이 가득했던 김 선빈의 곡관도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선비의 마음과 씀씀이는 변함이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많던 재산이 바닥났습니다. 김 선비는 친구들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흉년 아닌가. 나라고 남에게 퍼줄 곡식이 있겠는가. 설마 지난 날 내게 베푼 것을 돌려받으려고 온 것인가. 그때 자네는 분명히 그냥 주는 거라고 했지. 빌려준다고 하지는 않았네. 김 선비는 친구들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래,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좋아한 것이었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그들과 어울리는데 온 시간을 쏟았다니. 김 선비는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훌훌 잊기 위해 깊은 산으로 들어갔지요. 산 속으로 들어간 김 선비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같은 자리에서 맴돌자 겁이 덜컥 났어요. 사방은 칠흑같이 어둡고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터라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김 선비는 불빛을 따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불빛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깊은 산 속에 마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곳에 마을이 있다니. 김 선비는 마을의 한 집 앞에 섰습니다. 계십니까? 김 선비의 목소리에 문을 열어준 사람들은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부부였습니다. 이 산골을 어찌 알고 찾아왔소? 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에 불빛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자림새를 보니 고생을 많이 한 모양인데 어서 들어와 밥이라도 한 술드시오. 김 선비는 부부의 친절에 감사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볼품 없었지만 단정하고 따뜻했습니다. 김 선비는 금세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김 선비는 할머니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비웠습니다. 처음 보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부부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아하니 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내면 어떻겠소? 김 선비는 그 말을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산 속 마을은 온통 노인들 뿐인 곳이었어요. 마을에는 젊은이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김 선비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했어요. 태어나 처음 해보는 일 때문에 끙끙 앓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닌 자신의 몸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김 선비가 산 속 마을에 들어온 지도 어느덤 몇 해가 지났어요. 그동안 가족같이 지내던 노인들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마다 김 선비는 자신의 부모님을 모시는 것처럼 정성껏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김 선비에게 처음 친절을 베푼 부부만이 남게 되었어요. 어느 날 부부가 김 선비를 불렀습니다. 이제 하늘이 우리를 부를 날이 머지 않았다오. 우리마저 떠나고 나면 이 깊은 산 속에 혼자 남지 않겠소. 이제 그만 이곳을 떠나 살 길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구려. 김 선비는 부부의 마지막까지 지키겠다며 고집을 부렸지만 부부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날 부부는 김 선비에게 작은 항아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그동안 우리를 정성껏 돌봐주어서 고맙소. 모두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했으니 부디 이 항아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오. 고맙습니다. 김 선비는 항아리를 소중히 품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김 선비는 작은 주막에 들러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잠들기 전 항아리 속에 몇 푼 안 되는 노잣돈을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날 값을 치르기 위해 항아리를 뒤지던 김 선비의 눈이 동그레졌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람. 분명히 단량밖에 없었는데. 이건 열량이 아닌가? 거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먼. 김 선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다시 항아리에 집어넣었어요. 점심때가 되어 장터에 들른 김 선비는 국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다시 돈을 꺼내기 위해 항아리 속에 손을 집어넣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항아리 속 돈이 또 두 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 선비는 놀란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고 고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아무도 살지 않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구나. 김 선비는 먼지 쌓인 마루에 앉아 항아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항아리 속에 집신 한 켤레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항아리 속에서 집신 두 켤레가 나왔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넣으면 돌멩이 두 개가 갓 하나를 넣으면 갓 두 개가 나왔지요. 산속의 어르신들이 귀한 선물을 주신 게로구나. 김 선비는 신기한 항아리 덕분에 다시 예전처럼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당돌한 할미꽃 옛날 모란꽃 왕이 다스리는 꽃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모란꽃 왕은 향기와 생김새가 빼어나 모든 꽃들의 부러움을 샀지요. 여러 꽃들은 왕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이곳저곳에서 앞다투어 몰려들었습니다. 모란꽃 왕의 주위에는 늘 어여쁜 꽃들이 가득해서 그 향기가 나라 밖까지 퍼질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모란꽃 왕의 궁궐에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찾아왔습니다. 궁궐 밖에 있던 군사들은 그 꽃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렸지요. 그 꽃이 왕을 만나고 싶다 하니 군사들은 서둘러 그를 왕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도도한 모습으로 궁궐에 나타난 꽃은 장미꽃이었어요. 눈부시게 고운 붉은 꽃잎과 화려한 나들이 옷을 감싸입은 모습은 선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윽고 왕 앞에 다다른 장미꽃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아래였습니다. 이 몸은 반짝이는 모래밭을 밟고 맑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봄비가 보슬보슬 내릴 때는 목욕을 하여 몸의 먼지를 씻어냈지요. 늘 상쾌한 바람 속에 거늘며 곱게 지낸 몸이 옵니다. 모란꽃 왕의 높으신 덕을 듣고 저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왕께 충성을 바치고자 찾아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겠는지요. 모란꽃 왕은 장미꽃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은 채 말했습니다. 너의 빼어난 아름다움에 누군들 마음을 안 줄 수 있겠느냐. 헌데 내 이름이 무엇인고. 장미꽃은 더욱더 아리따운 미소를 지으며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목소리로 또랑또랑 대답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장미꽃이라 하옵니다. 장미꽃이라. 모란꽃 왕이 손을 내밀어 장미꽃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문 밖에서 신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폐하 한도인이 찾아뵙기를 정하고 있어옵니다. 모란꽃 왕은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내밀었던 손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음 우선 둘러하라. 문을 여니 초라한 모습에 꽃 한 송이가 느릿느릿 다가와 왕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꽃은 낡은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른 채 손에는 지팡이를 쥔 볼품없는 할미꽃이었어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모란꽃 왕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몸은 서울 밖에 사는 백두옹이라고 합니다. 아래로는 드넓은 들판을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을 올려다보며 살지요. 궁궐에는 왕을 모시는 신하가 많은 줄로 아옵니다. 그들은 왕께 기름진 음식, 향기로운 차와 술을 바치지요. 그리하여 왕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을 듯하옵니다. 하오나 저 또한 왕께 충성을 맹세하니 부디 이 몸을 내치지 마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모란꽃 왕은 아름답고 젊은 장미꽃과 늙은 할미꽃을 앞에 두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름다운 장미꽃을 곁에 두고 싶지만 백두옹의 충성도 믿어볼 만하고 어떻게 하나 고민이 들었지요. 모란꽃 왕은 갈팡질팡하며 마음을 다잡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장미꽃은 살그머니 옷자락을 펄럭여 은은한 향기를 뿜어냈어요. 고민에 잠겼던 왕의 눈길이 장미꽃에게 닿았습니다. 그래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아름다운 장미꽃을 고르는 게 당연하지. 그러나 늙은 몸을 이끌고 충성을 맹세하러 온 할미꽃을 내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왕의 망설임을 눈치챈 신하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배하 둘 가운데 누구를 택하시겠사옵니까? 왕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흠 백두옹의 말도 오르나 아름다운 장미꽃과 함께 하고픈 마음도 막을 수 없구려. 어찌하면 좋겠소? 왕의 이야기를 듣고 할미꽃이 한 발 나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왕께서 매우 현명하시다고 들었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우니 제가 들은 이야기가 헛소문인 듯 나옵니다. 할미꽃의 당돌한 말에 모란꽃 왕은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했습니다. 곁에 있던 신하들도 크게 놀라 할미꽃에게 버럭 소리를 쳤지요. 무어라 하시옵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예의 없는 말을 하는 게요. 그러나 할미꽃은 여전히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나이 많고 정직한 신하를 가까이하여 훌륭한 왕이 아니 된 분이 없사옵니다.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하는 신하를 가까이하여 망하지 아니한 왕도 없지요. 왕께서는 정직한 신하를 알아보는 슬기로운 눈을 가진 분이라 믿어서 찾아왔는데 지금 배우니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아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모란꽃 왕은 그제야 무릎을 탁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쳤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어. 그리하여 모란꽃 왕은 늙은 할미꽃을 신하로 삼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신비한 항아리 이야기는 끝도 없이 물건이 나오는 요술항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소금이 나오는 맷돌 이야기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말로 이런 요술항아리가 있다면 무엇을 넣을까 생각해보니 설레이기도 했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로 저런 항아리가 있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이야기에서 나오는 상상 속의 물건은 이야기 속에 있을 때 가장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기하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